자 이쪽은 꽃담 공방 화분들 자유기들 한 번 여기로 모아봤어요 한 번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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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린 토마토븐을 씌워줬던 아이들이고요 슈크림 테슬라 여기는 유리네입니다 꽃에 화분들을 많이 가져다 놨어요 이렇게 기차처럼 줄줄이 합식해주려고 아직 많이 빈 화분입니다 러블리 로즈고요 이건 콩분들 위주입니다 정수분을 이쪽으로 한번 모아봤는데 세트 효과 나면서 좋더라고요 멀쩡히 멀쩡히 엔젤스 핑거 얘는 프리즘이었나 그럴 거예요 슈가베비 핑키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1979 rulers 룩 미안해êtрем 이거 요렇게 있고 이건 아직 천물을 안주는 애들인데 아주 쭈글쭈글하네요 에너지 전부다 일단 물주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나나오쿠민이도 천물 줘야 되는데 불쌍해라 보라공주구요 여기는 미스 지니 띠아모 피사로 로즈인구 근데 이름 모르는 애들 이렇습니다 이 앞에는 약간 목돼있는 애들을 옮겨와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후레뉴 미울 로리타 요아이는 연봉이구요 화분과 참 잘 어울리네요 연봉 엄마와 제가 맨날 실패하는 연봉인데 요아이는 재도전하는건데 아직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방울풍랑이들 야이 서변어로즈 너무 이쁘다 야이 서변어로즈 너무 이쁘다 야이 서변어로즈 너무 이쁘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여기는 백년 오샤샤 오샤시 오샤시 이쪽은 라인공방 자분들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자아 너무 이쁩니다 역시 이쁘나보는 이렇게 앞면을 가르지 않고 이렇게 전시를 해드려 이쁘네요 서경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루루 루루루루루루루루 입니다 와우 지도우바미 이거는 원종 패러독스 아우 이쁘라 나무아부입니다 이거는 베비나금 에센스 라즈베리 어 핑클 루비 아우 샤니 여기 팔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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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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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이들 한번 훑어보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